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불타는 불닭이랑 그. 그거요. 매운 거. 불타는 불닭이랑 소고기 고추장. 고추장. 소고기. 불닭 국금면. 맛있지. 아니 우리 편의점. 버터장들인 삼각김밥을 받겠다는 얘긴가. 고추장. 아니야 절대 안 돼. 알았어? 알아서 한단 말이야. 준비 안내 팀.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 아니. 너무 붙잡아. 이거 지양만 해줄지 왜 좋아해 봐. 이거 왜 자꾸 불이 해야 돼? 진짜 안 웃겨요. 정상대비랑 뭐하겠다. 정상대비랑. 정상대비. 정상대비. 우리. 우리 우수상원에 선정해서. 저희가 기쁜 마음입니다. 아유. 정말 멋있으시다. 전체적으로. 빵도. 빵도 짜리고. 가위본도 전체적인 느낌이야. 아유 좋습니다. 멋있으시네. 전체적으로. 멋있으시네. 형이 지금 뭐라고 생각해? 이게 더 재미있다. 평상 준비! 저희 평상으로 준비! 자신이 돼서 부모와 이런 얘기하면 그 목도 좀 더 자신이까. 야! 나갈 참뿌라! 나갈 참뿌라! 나갈 참뿌라! 됐지? 됐지? 저는 제가 안 졌어. 얘도 받을 것 같아. 아니.